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아 여기 아닌데 뭐 훔치는 건 나의 일상인데 뭐 여긴 것 같아요 나 이거 잊고 있으니까 나 공격 안하지 않을까 나 공격 안하지 나 이거 잊고 있어서 공격 안하나봐 이게 팩션이라는 게 있어요 세력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풀아웃에 여러 가지 세력들이 있죠 파우더갱이라는 탈옥 제소들도 있고 지들끼리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마을 같은 마을에서 지들끼리 살아가는 애들도 있고요 그것처럼 지들끼리 살아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세력에 옷이 있어요 옷 그 옷을 입으면 지들 세력인 줄 알아요 지들 세력인 줄 알기 때문에 공격을 안해요 적대가 돼도 근데 일반 그 네이밍 있는 적들한테는 적대가 되긴 하는데 그냥 일반 애들한테는 안 들켜 경비병이나 그런 애들한테 들키죠 이런 애들한테는 안 들어요 참 조금만 그 사이 잠시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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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are you standing still? Do you think the world waits for you while you're standing? 음... Oh really? So despite your filthy face and your vacant expression and your complete lack of... 음... What? Me? The Supreme Rule? Do you think? You're pushing your luck. We're gonna have a real... 자! 차가 I've got you now. You like that? 얘... 얘... 거기로... 근데 그... 얻어서 가면은...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얻어서 가는 방법을... 뭐... 그거 어딨어요? 북모 복장... 초반에... 있는 데가 있겠죠? 그거? 하... 근데 레시피를 지금 얻었나? 어 브라민 뭐 어쩌고 레시피 하나 얻었네요 음식 레시피 아 있긴 있죠 그죠 그럴 것 같았어 일단 얘를 죽였으니까 얘 고기로 얘 고기로 음식을 만들면 되는데 제 고기로 어 왜 못 만들지 테드가 여긴데 랜저를 죽여서 잠깐만 얘 죽이기 전에 와인에다가 술타는건 어떻게 하는거지 아 여기있다 와인에 진정제를 넣는다 와인 진정제 넣구요 인터콤중의 수석 웨이터를 봤어요 아 이거 신체 치워야되나 야 여기 이렇게 구석에 구석에 있어 구석에 구석에 쳐가겠어 안보이게 아 다리가 보이네 됐지? 안보이겠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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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그건 그런데 얘를 가지고 어인님 어서오세요 얘를 가지고 어 어 그 그 어 얘 어디갔어 테드 어 테드 어디갔어 어 내가 너 야 죽어 임마 아하 거기서 죽어 죽어 죽였구요 자 죽였구요 뗄거에는 와서오세요 뗄거에는 와서오세요 어 어 어 어 이거 죽이면 안되나보다 얘 아니 죽이면 안되나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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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몰라 몰라 에이 죽어 그냥 귀찮아 귀찮아 아이 죽였어 이쪽에 죽이면 안되는거 같은데 후석에이터다 야 야 몰랐네 뭐하냐 야 어이 이 이 이 갑자기 바닥에서 쓰러지고 자려고 하시나 아니 바닥에 쓰러져서 자려고 해 저거는 이상한 문이네 아니 테드를 구추라고 하는데 테드를 내가 죽여버렸어 모르고 이제 죽이면 안되는거였나봐 음 음 야 너도 맘에 안든데 너도 죽어라 야 테드는 죽었다 내가 죽였는데? 아니 내가 죽였어 내가 내가 죽였다고 아이씨 아이씨 음 아니 이거 뭐야 뭐야 착한 악당 아우 야야야야 나 왜 나 왜 나 왜 아 나 왜 아 날 왜 공격하는거야 와 무기 들었다고 그러는거야 지금? 무기 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기 들으니까 갑자기 저기 떠가지고 무기 들지 말아야지 아따 참 예민하게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예민해 아니지 그냥 그냥 니콩이니 무서워서요 소고기를 넘어서 알았어 알았어 소고기를 넘어서 뭔가 다 완료가 되어버렸는데 어? 나 얘 죽였는데 왜 이게 퀘스트가 계속 있지? 카이스리아기 파츠라 쟤 죽여버렸는데 내가 이게 또 어디 갔냐? 이게 또 어디 갔냐? 이게 또 어디 갔냐? 보금님 어서오세요 보금님 어서오세요 이거 여긴 끝나나보네요 아이고 오! 아 여기도 여기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 아하 나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많아 왜왜 왜 이렇게 많아 뭐 얘 못죽이나? 얘 죽이고 싶은데 모르겠다 뭐 얘네 어차피 나 도와줄 생각 없는 거 같으니까 도와줘봤자면 전투에 별로 도움도 안 될 거 같고 몇 번째 DLC나구요 이거? 이거 DLC가 아닌데 내가 너로 주인공이 주인공이 그낙지 그낙지 뭐가 어떻게 된거야 저건 스틴팍에 어? 이분 어디 가셨어요? 이분도 없어졌네 저분도 없어졌어요 아까 나 뭐 한다고 했었는데 아 나 거기 간다고 했지 참 나 그 똥파리 잡으러 간다고 했잖아 참 똥파리 똥파리 잡으려면 동료들을 일단 해제를 시켜야 되죠 똥파리 한 번 잡으러 가보죠 전설 똥파리 지금의 나라면 이제 잡을 수 있을걸 탄도 충분하겠다 잡을 수 있을거 같은데 지팡이 하나 생겼지 아니요 지금 이제 약 약좀 약좀 먹고 약좀 많이좀 먹고 잠시만 이 약을 흠 음 슬래셔 바나나 유요카 사이코가 몇개 없네 사이코를 내가 만들 수 있나? 사이코 내가 만들 수 있나? 사이코 못만드라 내가 만들 수 없나보네 대전차 탄약으로 폭발 탄약으로 동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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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짐 헤어짐 핵블리 동행관리 포니드 헤어지고 일단 자 가보자 설마 오랜 만에 오는것같은 이 기분은 음 자 장비소리보다 오랜 만에 왔으니까 물건 파는것 좀 보자 그래 팔지 화약세트 다른것 필요없고 황세트랑 폭발용 없네 요즘은 슛 우위 아 니가 먹이야 아 가자 짠사리 똥팔을 잡아봐 짜증하구요 짠사리 일단 폭발 탈환으로 바꿔 놓고 무기 하나 고치고 저 똥팔에 잡으면은 뭐가 좋지? 크리티컬 확률이 저 똥팔을 자 일단 싸이코 먹구요 그 다음에 경찰이야기 하나 먹구요 안정제 먹고 슬래셔 먹고 터보는 됐고 버프헛에 한대 맞고 죽으면 안되니까 버프헛에 원자카텔 하나 먹고 리바운드 넣고 리바운드 넣고 메드엑사랑 넣고 Z에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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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발견을 못하는거 같죠? 좋아좋아 아이고아이고 발견했다x3 아이고아이고 야 피할때가 없어 피할때가 없어 롱 롱 롱 롱 롱 롱 롱 어디갔냐 롱 롱 죽은거냐? 롱 롱 롱 의심치명타아 롱 롱 죽였네요 근데 경험치 50밖에 아니죠 전사지 똥팔긴 한데 경험치 50받았다 우리 Eating 싸이코 17개 버퍼원 14개 롱 롱 얘가 꽤 터뜨려 흠흠 여기 가는 길이 맞아? 길이 잘못된 것 같지? 뭔가 이상한데? 여기가 아닌데? 길이 잘못된 것 같아 내 최고의 친구는 항상이야 아 진짜? 근데 맨날 나 갖고 노는 거야? 최고의 친구인데 여기 아닌데? 모든 약효과가 없어지고 있어 흠 약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약을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 전설의 똥파리를 잡을 수 있잖아요 약을 먹어야지 흐흐흐흐흐흐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뭔가 그렇잖아요 차트랑 어 머그잠 그 다음에 토스터 연필 임금차트 민병 음 음 후라이팬 포크 이거 지금 왜 다 갖고 가냐면 한김에 어 세루철 버터나이프 커피포트 주방냄비 이거 다 그거 될 것 같아서 야 야 야 먹이야 너 먹을컵 말고 뭐 이것저것 어 접시료 먹을컵 뭐 이것저것 접시료 먹을컵 먹을컵 11개 커피포트 커피포트 초강인접 자체나 빈 주사기나 금속 부품이랑 흠 음 얘가 덕트테이프 주나보다 덕트테이프 주는게 뭔지 봐야되는데 클립보드 차트 임금차트 임금차트 재정차트 아우 차트구나 차트 차트가 그 덕트테이프 차트 연필은 뭐주지 연필이 21개 납 금속 부품 금속 부품 됐고 어 그렇다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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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트를 보이는대로 다 수집하면 돼 차트 덕트테이프로 그럼 많이 줄거야 최대한 많이 모아놨다가 한번에 와서 덕트테이프 하나도 없어서 모기소리 캣트를 못만들어요 어 흐흐흐흐흐흐 자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 장래 아아 이미 다 진열이 돼 버렸어 좋아 됐지? 그리고 브로콧 젠더풀이랑 브로콧 빈 주사기 스팀팩을 만들죠 어? 빈 주사기 왜 하나도 없지? 아 저기다 놓고 갔나고 가게 빈 주사기 빈 주사기 이즈 빈 주사기 빈주사기 빈 주사기 빈 주사기 히트 빈 주사기 자 브로콧 18개 그러면 9개씩 브로콧이랑 젠더풀이랑 이거 9개에 13개 13개를 만들 수 있겠네요 스냅팩 아 과 바이바이 자 가자 먹을 것 좀 거대파래고기 50개 야 이거 무게가 그렇게 많이 안나가는구나 50개나 되는데 그쵸? 보존된 고기 한군데만 더하면 되죠 고모라 근데 고모라 해봤자 별거 없는데 그냥 빨리 끝내고 예스맨한테 빨리 다 보고하고 걔네들 고모라 도와주는게 없어 고모라 가면 그 하 하고 흠흠흠 흠흠흠 흠흠흠흠 흠흠흠흠흠 reasons 예스맨 예스맨이 근처에 있다고 했는데 쟤가 예스맨인가? 쟤가 경찰인데 예스맨 이게 빅터잖아 아 여기 꼭 들어가야되나? 들어가서 거기까지 꼭 가야되나? 그래야지 예스맨이 있나? 하우스요? 안죽였는데 아직 아 여긴나 봐 뭐? 맨날 속진하네 여기 예스맨 그대로 있을거 같애요 아직 하우스로 안되면서 예스맨아 예스맨아 음... 대학이 쟤맨 어... 대학이 기억하네 어떤 콧대방을 전해 including 왜 돌아가라는거지? 왜..왜...잠만 왜..왜 돌아가라는거지? 아.. 어 이따 부모는 날 지원하기로 했어 어 그레이트 칸 떠나도록 설치했어 어 그리고 여기 와이트 글러브 소스 내버려둬도 돼 잠깐만 다크 브라더우드는 뭐 지금 벙커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아까 벙커 갔다 왔는데 전에 얘네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최강이지 다크 아 다크아 브라더우드 오브스테이 최강이지 최강이죠 최강 걔네들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깜짝이야 아 아 아 뭐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음 어제 어 제가 맛있게 라면을 먹는 법을 말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렇게 해서 어제 라면을 먹는 법을 마지막으로 오늘 병원 가기 전에 먹었다 참 맛있다 여긴가 어 여긴데 에? 아 그 스팸 햄하고 만두 냉동만두 거기 김치 좀 넣고 스팸 햄은 살짝 기름에 튀겨요 살짝 데치는 정도로 튀긴 다음에 한 4장 정도 그리고 아 파괴하려고? 아 됐다 만두 넣구요 그 다음에 김치즙 넣구요 그 다음에 스팸 넣구요 파괴하라는 말이었구나 포커나이트님 포커나이트님 뭐지? 모바일로 리아에요 거기에 참 그 뭐야 계란 계란 하나 풀구요 풀진 않고 계란 하나 던져놓고 계란을 잘 던지면 노른자가 전혀 상하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참치 살짝 넣어주고 조금 그리고 마지막에 고춧가루 조금 넣어주면 맛있어요 사자총각님 사자총각님 어서오세요 아 아 내일까지는 먹을 거 못 먹어가지고 아 배고파 죽겠네 계속 자 편가루기는 완료 했구요 편가루기 가장 오래 걸리죠 일단 최종 전투전까지는 다 해놓고 어? 머거컵이다 나 머거컵 가져가도 되냐? 가져가면 되네 머거컵을 보면 먹이가 생겼네 어 일단 미스터하우스를 죽이는거 어디있지? 미스터하우스 안죽여도 되나? 여기있다 미스터하우스 죽여야죠 어? 서류처럼 서류처럼 참 안되는거 같다 차트만 돼 차트 서류처럼 버려 차트만 차트라고 이름이 되있는것만 되는거 같아 어? 어? 어색 아 이거는 안속을 했다 笠 SPEAKER 보기 펜트하우스 일단 얘부터 죽여야겠죠 필요없고 죽이러가자 미스터하우스야 미스터하우스야 어? 왜 들키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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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빠른조각 안해놨네 스트라이크 안해놔 음 음 음 음 음 스탬스보이 먹으면 되죠 자 미스터하우스를 미스트하우스를 죽이기 잠시만요